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조금 제가 순서를 바꿔서 한동훈 특검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것 또한 지금 현재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이 법안을 먼저 제1호 법안으로 지금 상정하겠다. 뭐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참 의미 있는 게 나왔습니다. 미디어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4월 29일에서 30일 양일간 조사하는 겁니다. 보수 진영에 차기 대권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라는 물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9% 가장 높았고요. 그 뒤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11.2% 원희룡 7.0% 오세훈 6.8% 안철수 3.8% 나경원 2%라는 조사가 나왔고요. 조원 cni 조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동훈이 58.1% 원희룡이 10.1% 오시장이 9.8% 뭐 이런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현장이 지금 퇴직하긴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좀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 특검법 이게 뭐냐 하면 지난해 2022년 5월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이쪽 자파단체들이 한동훈 위원장 배우자 장녀의 업무방위 및 저장권법 위반 또 한 전 위원장 딸의 봉사활동 시간 조작 쾌녀 국정의 대필 작가에 통해 논문을 대필했다는 혐의 등등으로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경찰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의 신청을 해서 지금 경찰이 다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이 기본적으로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한 거를 지금 이걸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게 딸 입시 비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딸 입시 비리는 혐의가 없다는 게 우리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없다 이거는 아니라 실체 관계를 알 수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mit에 이 친구가 입학을 했는데 고발인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바는 여기다가 낸 봉사시간이라든지 논문 이런 것들이 표절이고 대필이고 그다음에 봉사시간도 이게 너무 확대됐다. 이게 너무 확대시켜서는 틀리게 보고를 한 거다. 그런데 그게 이제 mit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인데요.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mit나 미국 기관으로부터 전혀 이게 안 온 거예요. 사실 조회를 했는데 제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고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특검이 해봐라 이런 건데 저는 이거 특검으로 가봤자 역시 아버지 닮아서 공부 잘하는 딸이구나 이 결론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임의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저쪽에서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걸 뭔가 영장을 발부하거나 해야 되는데 중간에 외교부 법무부 다 통해야 되고 미국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미국 연방검찰도 끼워야 되고 그러면 이게 한 몇 달 뒤에 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오래 걸리는 그런 수사 절차인데 특검은 보통 2월 3월 해서 끝나잖아요. 이게 그때까지 다 밝혀질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장관이 어떤 개입을 했는지가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특검으로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오버센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이 떨어진 명예를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회복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회복의 방법이 특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동훈 딸도 다 파헤쳐 봐 가지고 뭔가 있으면 봐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 그런데 나는 표적 수사 당했던 거야. 피해자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끼워 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특검으로 한다는 게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이걸 다 해봤자 그 친구가 내신하고 자격시험이랑 다 만점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mit에서 좋다 그래 가지고 뽑은 사람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경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할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사람을 뽑았다고 그러니까 저는 필요 없는 짓이라고 봐요. mit가 황당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 알아서 뽑았는데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측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용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조국이 국민 세금을 들여서 자기 보복하겠다는 거 저는 그 이상 그 해야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중공 교수가 조국 친구 아닙니까 그 조국이 이렇게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박찬대는 어제 아침 sbs 김태현의 정치쇼 나와서요 거기에 응할 것처럼 또 이렇게 뉘앙스를 냄새를 풍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내로남불이라는 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별 이견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합작을 해갖고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 진중공 교수 얘기는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동훈 딸은 조민과 다른 종자였다. 조민과 다른 종자였다. 걔는 막 f 맞았잖아요. 낙제했는데 이상한 장학금을 두 번씩이나 받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반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받아버리면 오히려 이모. 이모가 뭐 논문 대필 있잖아요. 이모가 아니라 이모. 이모하고 이모하고 그때처럼 오히려 한동훈을 키워주는 그런 벅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참 한동훈을 위원장을 못 키워서 안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부각한 것도 사실 이제 추미애의 징계 문제 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부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전지현 변호사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 부분이 경찰에서도 지금 뭐 사실은 이게 안 되는 문제를 굳이 이걸 특검까지 해서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지금 최상명 특검법이나 지금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걸로 집중해야 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했는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완전히 이제 역공당하고 한동훈 위원장만 키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을 자시 정계로 불러들이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부메랑 같은 법안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찬대 당선 자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한 게 아니에요. 보면 사회자가 먼저 그걸 물었어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찬대가 그걸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공정과 상식이 아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도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한다 그랬거든요. 큰 틀에서 합의를 한다 그랬지 작은 틀에서는 합의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래 내로남불이고 공정과 상식 아니야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특검법 여기에는 살짝 발을 걸치는 느낌만 드거든요. 확 담그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확 담갔다가 한동훈 키워주는 효과만 내고 자기들도 쪽팔릴까 봐 창피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방송 흐름상 박찬대는 이걸 긍정하기도 그렇고 부정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 그때 그 뒤 워딩을 봐도 무슨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의 내로남불 그 얘기는 막 하면서 또 한동훈의 내로남불에서 내로남불 공정과 상식 아니다 그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박찬대 그 당선자도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이 내가 당했으니까 너 당해봐라. 사실은 아마 이 법 특검을 해서 특검이 결론할 때쯤 되면 아마 조국은 저 안에서 소식을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지 그럴 텐데 또 그냥 한명숙 때처럼 2년치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간 지금 이게 한명숙 아주 한명숙이 된다. 이 한동훈 특검법을 놓고는 지금 조국당하고 민주당 간의 묘한 약간 균열이 있어요. 안 맞는 그게 있어요. 오히려 이거 자칫 잘못 건드리면 한동훈을 오히려 키워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국은 이걸 딱히 일본으로 한다고 공헌까지 했잖아요. 쉽게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서 어제는 아마 어제인가요 우리 감독님께서 혹시 사진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네. 길거리를 가다가 저게 이제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집 근처 도곡동인가요 그쪽에 색색포가 있는 앞이래요. 우리 전배님 잘 하시죠. 즉 즉 금방. 네. 그쪽에서 아마 누군가가 한동훈 위원장 보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보면 한 위원장이 맞아 보여요. 누군가가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최근에 아마 이상민호 위원하고도 이제 통화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 본인이 영입했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경호를 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식사 모임을 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면담도 지금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아마 물밑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조만간 그것도 성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활동할 수 없는 걸 회복하는 단계인데 자 이렇게 한동훈 특검법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추진해버리면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이요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 보면 한동훈 특검법 그래 해봐라 나 받겠다 그냥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도 문제될 게 없거든요. 딸이 그 입학에도 그런 거고 고발 사주 그것도 공수처에서 또 공수처 나오네요. 공수처 결과를 그렇게 못 믿어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무혐의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발 사주 공모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틀어라 틀어라. 네. 윤석열 대통령 징계소송 있었잖아요. 네. 검찰총장 시절에. 네. 그런데 그거를 2심에서 이제 1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패소하고 2심에서 이겼는데 상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부러 봐주기를 했다 그런 건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니 상고를 하고 안 하고는 그때 판단이고 거기서까지 졌으면 굳이 상고를 해가지고 법적 판단을 받아도 결과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다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또 일부러 봐주기를 한 거냐 하면서 다 때려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나올 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는 한동훈 위원장은 당당하게 그래 나 받겠다 이러고 그냥 말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호님은 어떻게 보세요? 마이크 저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주어지면 한동훈 위원장의 기질상 저는 지금 우리 전지현 변호사 예측하는 것처럼 해봐라. 그리고 오히려 약간 불감청 고소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렇게 다시 전개에 복귀할 수 있는 정치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기를 오히려 야당 측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한의원장한테 좀 설득할 것 같아. 네가 좀 참어. 조국이 쟤 비정상이잖아. 네가 좀 참어. 그럼 민주당이 조국을 가서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조국은 설득이 안 되니까. 쟤는 이미 지 와이프 딸 그거 때문에 빡친 애들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왜냐. 이게 지금 차칫하면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되는 특검. 뭘 해서 윤 대통령한테 어떤 치명상을 입히는 특검. 뭐 이런 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여기서 삑사리가 나버리면 그렇죠. 한동훈 특검법에서 삑사리가 나버리면 야 우리들 그렇게 특검법 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딱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이 절대 여기에 숟가락 안 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태원 특별법 그다음에 최성변 특별법 최성변 특별법 이게 특별법이지 한동훈 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별법. 특별법 시리즈 아니에요. 이거를 순서상 어떤 순서로 이게 받을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 삑사리가 나면 그 다음 게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못 해갖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건 이번 총선 결과로 봐서는 좀 무리 에요. 물이고 아까 우리가 이제 여론 을 우리 쪽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많이 하여간 또 만든다는 점에서는 그렇게만 이제 딱 방어막만 치는 것 같고 는 한계가 있고요.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지난 대선 은 추미애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번 또 이거는 또 조국이가 한 위원장을 좀 띄워서 이걸 또 스타 만능 아닌가라는 그런 좀 저는 예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조국이가 들어가면 이제 추미애 지금 국회의장 여론조사 1등이잖아요. 이분이 또 맹활약을 하실 것 같아서는 기대가 지금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mb 때 환노 위원장 할 때도 야당 위원들 못 들어가게 하고 여당한테 유리하게 그걸 통과시켰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표를 던지고 나서 또 삼보일배를 하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열일 하면서 또 윤석열 대권 주자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만일 국회의장이 되신다면 또 어떤 성과를 내실지 만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참 전지현 변호사의 바램대로 추미애 국회의장이 돼서 제발 한번 좀 이렇게 본인의 성향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금 추미애 때문에 머리가 아주 아프 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측하는 바지만 사실은 솔직히 우리도 내심 추미애 가 되는 걸 좀 바라잖아요. 그렇죠. 왜냐. 어차피 22대 국회 이거 뭐 이 질적으나 여러 가지로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한 번 깽판 칠 때까지 한 번 쳐봐라.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야 정말 안 되겠다. 원래 선거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압승했는데 저거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다음 에는 반발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대선은 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있을 때 그때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 다 줘라 그냥. 그렇죠. 다 한 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래. 근데 어차피 그게 좋게 못하니까 그렇게 해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저게 쟤들은 뭐 하는 짓이지 라는 느낌들을 들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추미애 효과가 박지원의 쌍욕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과관계로 봐서는. 그러네요. 추미애 효과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선호하는 국회의장 후보. 압도적으로 70%가 추미애. 2등이 정성호 조정식급 도토리 키재급. 박지원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박지원이. 그래서 일부러 내가 추미애 보다도 더 걸지게 뭐 할 수가 있어.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총선 기간 중에 나간 사람이 이종석 장관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세요. 추미애 아들도 나갔어요. 그렇죠. 조사. 문재인 때 경찰 조사가 미진하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쓱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참 이게 보면요. 이 박지원이 쏘아올린 개XX 이 발언이 이제 제가 이제 좀 취지를 해보니까 본인이 사실 이제 이 국회의장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열심히 이제 지원 유세도 가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개딸이라는 게 일단 박지원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이제 막 제일 앞장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추미애가 되면 이거 사고 치면 전부 다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갑자기 나간다고 이야기한 게 이게 이제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표분산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지금 이번에 당선인들이 보면 대충 신호가 지금 온 거예요. 추미애 아니야 추미애 아니야 정성호야 정성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지금 사발통문이 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당선인들이 전부 다 원래 추미애 쪼개었다가 다 정성호 쪽으로 바꿨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고 치는 건데. 근데 이제 박지원 입장에서 감아보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이거 뭐 이름도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니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방송 하루에도 몇 번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저 김호준 방송에 거의 매일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방송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걸 몰랐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갖고 뭐 사과한다고 그랬는데 왜냐 자기 자칫하면 이거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뭐 윤리위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결국 한 번 던져본 거예요. 나 이렇게 세. 나 시켜주면 내가 그냥 개 xx 그냥 막 마구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 그건 개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욕도 욕설도 여러 가지 욕설이 있는데 그중에 앞에 개 자가 들어가는 그 단어를 선택한 것도 개딸용 에요. 그래서 개딸들아 이 개 할배가 여기 있다. 나를 좀 바라봐줘. 그거예요. 그래서 뭐 개 x판이 되어버렸네요. 결국은 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자꾸 이게 개라는 말을 쓰면 마치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 국회의원님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런 국회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제 옥시민주당을 찍었던 분들 점점 아마 실망감들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